요한의 아들 신원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도 주님 이루셨네 요한의 아들 신원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도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듣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신원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도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대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대를 맡겨줄 테니 많은 양대를 맡겨줄 테니 많은 양대를 맡겨줄 테니 그땐 나는 죽게 대답했네 그땐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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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십니다